곤설베스 맛있겠다 갖고 갔어 매물 여기다 음 맛있다 마트 단점 샀나봐요 이제 이팀이 이제 좆바팀 아니다 아이 슈첼은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어렵겠죠? 내가 봤을 때 지금 약간 부르트가르트가 애매한 것 같아 이 친구 양발이긴 한데 애초에 슈팅이 구려가지고 양발의 메리트가 전혀 안 느껴져 크로스도 그렇고 약간 그냥 좀 열심히 뛰어주기는 뛰어주는데 그냥 그게 다인? 부르트가르트를 대체할 애를 영입을 하면 좀 더 완벽하지 않을까 부동산 아저씨가 세빈거 아냐? 오! 개맛있다 미친 칠카가 나오네 누가금의 기적 팔린 돈으로 그거 사면 되겠다 주드벨링엄 아싸 오늘 파페사를 팔 수 있겠다 개꿀 드록바 팔렸다고? 언제? 어? 오 나이스 자 지금까지 좀 좆같았던 파페사를 에 아 물론 뭐 가끔 뭔가 활약을 해주긴 했어요 근데 좀 패스빅이 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약발 3이라 살짝 아쉬운 모습이 있어서 아 근데 그런거 생각하면 추화맨이도 약발 3인데 아 얘는 그래도 좀 확실히 좀 공을 잘 뺏어오는 느낌? 파페사르는 좀 뭔가 좀 2% 부족한 느낌? 자 보면은 암튼 지금 게임 추세가 추화맨이가 평점 3이고 파페사르가 3인데 어? 잘해주고 있구나 수비 성공이 더 많네 추화맨이보다 어? 기억이 매곡됐나? 패스 성공률 93%인데? 스미스로보다 높은데? 좀 더 기회를 줘야되나? 아 근데 뭔가 아니 얘가 좀 헐겁던데? 약간 믿음이 안간다고 해야되나? 왜 왜 평점은 이러지? 파페사르 억가당한건가? 너무 많이 활동해서 좀 더 많이 보였던건가? 일단 벨링엄이 더 빠르고 중거리가 사르가 좋네? 아 이건 벨링엄이 더 좋네 민벨이랑 뭐 체감이 되게 좋을 것 같은데? 스테미너도 좋고 골문에서 벨링엄 썼는데 연계가 안됩니다? 벨링엄 체감 발목 닫힌 마요 느낌이라고요? 벨링엄 진짜 비추? 사르보단 낫지 않을까? 여러분들의 구단에서는 벨링엄이 쓰레기일지언정 나의 이 개 좆밥팀에서는 벨링엄이 선녀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좋은팀 하고 있잖아요? 근데 저는 지금 개 좆밥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사겠습니다 예..오케이 와..좋다 이제 좀 중앙에서의 구심점을 찾았다 이런느낌? 22나노그램이라는데? 키가 너무 작은거 아냐 근데? 윙에 둬야겠는데? 아 윙에 두기 크로스가 너무 굳었다 비니시우스? 아 비니시우스가 있구나 아니 이딴 개 좆밥팀에 비니시우스라니 별론데? 슈팅이 왜이렇게 안좋음 빠스아님? 슈팅도 안좋고 좀 크로스조원에 있으면 좋을텐데 안토니? 안토니는 약발삼 아니야 약발삼? 아 근데 약발삼이어도 확실히 내가 지금 좆밥팀 하니까 느끼는건데 뭔가 좀 확실한 무기가 있어야 되긴 해 좀 애매한 양말보다는 확실한 약발이 낫다 아 봐봐 예감도 있고 커브도 120 넘어가고 중거리 좋고 어 차라리 얘가 나을거같은데? 괜찮은데요? 얘를 딱 여기에 두면 될거같애 그죠? 자 가봅시다 아 이거 손을 제대로 못풀어가지고 근데 아 근데 이렇게 친손하기가 귀찮지 그냥 빨리 공식경기 해버리고싶다 아 이거 한판도 지면 안되는데 무승부도 나면 안되는데 됐다 이거다 아 곤살베스 너가 넣어줘야지 우리팀 에이스인데 오늘 내 이컬람utch 이겨내 오엄! 오엄! 이야! 괜찮네! 박스도 박스다 수비도 해주고 공격도 해주고 빵! 어? 빵! 이거 어디 본캐에서 많이 보던 장면인데? 어 부졌다 누누에 제발 이겨내! 아 ㅅ놈아! 안토니 가자 안토니 가자 안토니 가보자 가보자 이거 우아아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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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무기호가 왜 누워? 하하하하하하 이야 이런 슈팅이 무과금에서 나오네 아 그렇지 이런 확실한 무기가 하나 있어야지 그치 아아 추맨 야 메 야 추산맨 지졌다 어어? 우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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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건 잘한다! 오이 지랄! 아 이거 들어갔으면 레전드인데 자 가봅시다 이제 한판 남았네요 와아 그래 무과금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나 한번 해보자 아 시바 잠깐만 아아 어 젖었다 에펜베르크다 아 때리겠다 아 꼴이네? 아하하하하하 아이고 아이고 젖었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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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이케 와아아아아아 아 스피드가 안 돼 시바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북산엔딩인가 아 마지막 한판 남기고 씨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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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늙은이 나와 아 아하하하하하 이 시발 다 들어가면서 하하하하 보여줘 하나 안토니 아까 그 꼴깃펄 무너뜨렸던 그 이야아아아 그래 하나 보여줬다 됐어 하하 우리도 하나 있다 어 한방 있다 좋았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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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이 존넹바르네 시발 나와 나와 개새끼야 나와 하하하하 나이치 하하하하하하 넌 내 미치야 새끼야 어 닉네임보다 미쳐나 닉네임보다 미쳐나 닉네임보 그 우리야 이거 하나 먹었잖아 음 안토니의 매크로 캬아 아쉽다 넌 존밹이지? 아하 씨 왜케 빠르냐 나이스 수팅이야? 어 감사합니다 안일씨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너무 맛있다 안토니다 안토니 안토니 하하하하 저런 확실한 무기 있는데 약발 때문에 채택을 못 받았던 그런 숨은 보석들 저런을 또 찾아야겠다 잘 드세요 너의 숨을 안atured Loosen up and lose control lose control come on and talk to me how do you do under pressure you tough like tutti fru티 that's a whole lot of flavor it's so good making it on your own now you ready to go